마무리 되었고요 잠시 후에 2부 순서가 들어갈 텐데 향토음악인협회 인천지회가 이렇게 또 성황리에 행사를 치를 수 있게 됐던 것은 향토음악인협회 중앙회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향토음악인협회 중앙회 회장님이신 유호담 회장님 잠깐 모시고 인사 말씀 잠깐 듣고 2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인사드리겠습니다 박수 한번 주세요 여러분 즐거우시죠? 저는 멀리 충주에서 온 향토음악인협회 중앙회 회장 류호담입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저는 충주에서 멀리 와가지고 아까 그 의전 행사에 축사를 혹시 하나 하고 기다렸는데 우리 김은희 회장님께서 중간에 가까워 이렇게 다 14분이다 노래를 부르신 다음에 저를 인사말을 하라고 해서 올라왔습니다 다 계산이 있습니다 박수 한번 해드려요 우리 14분 노래를 지금 다 들어봤는데요 참 잘하시네요 정말 인구가 많고 대도시가 다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시죠? 네 그래서 저는 충주에 인구 한 20몇만 대는 데 살다가 이렇게 넓은 데 와보니까 참 잘하시네요 오늘 우리 인천 실버가요제 어르신들의 행사죠 우리 김은희 지혜장님 수고 많이 하셨고요 또 우리 인천지혜원님들 같이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아까 서구청장님 오셨을 때 강범섭 구청장님 계실 때 제가 칭찬을 많이 해가지고 내년에 예산을 많이 받을 수 있게끔 이렇게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인사가 제가 늦어져가지고 지금 사실은 우리 서구청이나 인천시나 또 서구에 계신 우리 서구의회 의원님들 모두 무심양면으로 협조해 주셨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알찬 행사가 이루어졌다고 저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늘 고맙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김은희 회장님 많이 발전하시고요 내년에는 더 넓은 데서 아주 좋은 행사를 치를 수 있도록 발전을 기원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끝까지 아직 3부 행사가 많이 남은 것 같아요 끝까지 경청하시고 즐겁게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행복하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유호담 중앙회 회장님이셨습니다 자 바로 행운권 추첨은 조금 있다 우리 벼라다라가 할 거고요 자 우리 이규성님, 양순나님, 강성원님, 이정희님, 강혜자님, 김규선님 이쪽으로 좀 준비 좀 해주세요 준비 좀 해주세요 그럼 행운권, 추첨권, 추첨통 어디 갔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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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추첨권 좀 추첨 좀 할게요 왜냐하면 지금 선물이 굉장히 많이 준비되어 있거든요 많이 들으세요 아니 그냥 여기 드릴 분이 안 계셔서 못 드렸어 지금 다 드려야 되는데 요거 일단 우리 회장님이 한번 우리 회장님이 한번 잘 섞어서 아니요 그냥 두 개 더 하세요 더 그냥 막 그냥 자 자 몇 번이에요 두구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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여러분들 자 처음에 행운을 가지신 분 90 9번 어디 계세요? 99번 99번 자 하나 둘 셋 하고 안 계시면 화장실 방금 아 저기 계세요? 자 99번 얼른 나오시고요 한 분 더 회장님 한 분 더 해주세요 회장님 한 분 더 해주세요 회장님 한 분 더 해주시고 자 몇 번? 자 242번 242번 계세요? 242번 242번 안 계시면 다음 번호로 올라갑니다 다음 번 넘어가 버립니다 하나 하나 셋 아웃 자 하나 더 아냐아냐아냐 하나 더 자자자자자자 아까 99번 99번은 안 계시나? 이것들이 제일 큰 것 같아요 자자자자 22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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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셔요? 상골에 천년초 있습니다 자 우리 저기 상골에 천년초 천년초 액기스 누가 주신 최미희 관장님이 주신 거예요? 양선우 회장님 계신데 아하 자자자자 안 계시면 이거 아웃입니다 자 셋 세겠습니다 하나 둘 셋 10만원 상당인데 아웃 자 아웃입니다 왜냐하면 시간이 있어요? 있으면 나오세요 99번 99번 나오세요 네 자자자자자자 선물 드리세요 일단 자 시간이 없는 관계로 자 지금까지